거절하자 공격을 했습니다. K-11은 그것에 관하여 나에게 결정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잘했네. 우리는 이제 모이아의 계획에 심각한 영향을 줄 기회를 가지게 되었어. 이 지역의 질서를 다시 가져올 기회. 불안정하긴 해도 한국 일부 지역에서 K-11 범죄 집단에 대한 영향을 가지고 있었네. 그가 없다면 그의 부하들은 분열되어 항구에 대한 지배 거래에 놓고 싸울 것이 확실해. 시안을 유지해달래요. OK 알았어. 그러니까 항구를 경계초소를 쭉 방문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 경비대가 경비총소에서 지키고 있는 경비대가 그 네 깡패들하고 이제 어 결탁해가지고 치안을 어지럽히고 있나보네요. 불법 행위에 연루된 사람들을 체포하도록. 체포는 무슨 그냥 즉결 처형해. 다 그냥. 다 죽여버려. 우드웨어 안 빼나요? 우드웨어는 그냥 데리고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친구 있잖아요. 켈과 아이언 피스트. 얘가 좀 좋기는 한데 남캐니까 네 갖다 버릴게요. 남캐니까 갖다 버리겠습니다. 왠지 저 친구 잘 키워놓으면 엄청 셀 것 같긴 하거든요. 일단 여캐들 위주로 데리고 다니자. 얘는 무조건 데려 니시카 이 친구는 무조건 데리고 다니는 게 좋은 게 얘는 그거예요. 얘는 일단 그 뭐냐 함정해체나 이런 걸 잘해주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이거 왜 그럴까요? 그래서 지금 GTX 아 저 RTX 3080 쓰고 있는데 3080 쓰고 있는데 그래픽카드 점유율이 60%가 넘게 나와요. 갓겜이어서 그런가 이거? CPU는 지금 23% 25%밖에 안 먹거든요? 근데 예 오 저 옆면이 따뜻해요 생각보다 따뜻합니다. 갓겜이어서 그런가 봐요? 당연히 이 병원은 이 병원은 이 병원은 이 병원은 이 병원은 이 병원은 난 안가파 이것은 이 병원은 그런 이유로 탱크를 구입할 수 있어? 이것이 잘 될 것 같아 저번에 포장 뜯고 보여 드렸잖아요 3080 말이에요 좋아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지 일단 이 친구들 다 죽여버릴게요 만약 당신들 중 누구라도 이 자리에서 마법을 사용한다면 벽귀를 위반하게 된 걸세 그러면 나 어쩔 수 없이 당신들을 체포하게 될 테지 이 상황은 안의 관심이 없을 것 같네요 고아가 우리의 마지막에 남기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지지 못하는 것 같네요 네? 만약 고아가 우리에게 더욱 높은 것 같다면 그럼 제가 말해는 그리워야 할 것 같지요 그 학교의 수업을 방지 하는 것 같지요 그 수업을 방지하는 것 같지요 그 수업을 방지하는 것 같지요 그들은 내가 처음에 방지하는 것 같지요 그들은 항상 이라고 말하니, 아니요 저는 모든 말에 말하니 말하니 항상 말하니 내 목소리를 하니 내가 말하니, 내가 말하니 그냥 당신이 지속한 시간을 수업을 할 수 있는지 쥬하! 이러네요 그래픽카드가 방송쪽에도 활약 안하는걸까요? 네 제가볼때는 이거 기본 설정으로 그냥 뒀는데 그래픽 카드에다 점유율을 두고 있는 건가? 제가 볼 때 분명히 CPU에다가 두고 있을 것 같거든요. CPU 자체는 지금 24%, 25%밖에 안 먹어요. 점유율을. 현재 그래픽 카드에 점유율을 두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요. 확인 좀 해봐야겠네요. 폭력이 이걸 해결할 유일한 길이라면 어디 한번 해보자고. 아예 그러고 있는 건은? 전화적으로 도서진 아카데미에서 공부했나봐요. 제가 이야기를 어떻게 볼까요? 그래서 얘기해 주고? 제가 편집하라고 부른다. I don't know.. Besides, I doubt you'll be welcome back at the academy. You want me? 오케이. 자, 일단은 쿼라가 이제 동료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얘네들을 죽이는 거는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 이거. 반지 어쩌면 됐지. 반지랑 쿼터 스테프. 오, 개꿀. 반지랑 리그 오브 프로텍션. 아이고, 근데 이 켈과 아이언 피스트 얘가 좀 좋거든요? 그냥 얘를 빼버릴까? 엘라니를 빼는 게 나으려나? 엘라니를 뺄까요, 아니면 켈가를 뺄까요? 켈가가 여기가 넘어트리는 기술이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넘어트리는 기술이 있더라고요. 넉다운. 아이고. 울티바는 안 해봤어요. 울티바는 안 해봤습니다. 우드웰프를 아웃시킬까요? 우드웰프를 아웃시킬까요? 우드웰프를 아웃시킬까요? 엘라... 엘라니를 아웃시킬까요? 아니면은... 어... 켈과 아이언 피스트를 아웃시킬까요? 엘라니를 아웃시킬 게 낫겠죠, 아무래도? 이 친구도 마법 자체는 쓸만은 한데 마법 자체는 쓸만하거든요. 보면은... 상처치료 이런 것들 많이 가지고 있죠? 어, 뭐야? 왜 이렇게 다 알고 있네, 얘? 왜 이렇게 좋아? 마법이 엄청 짱짱한데요? 네. 셋 다 아웃이라고요? 얘 마법이... 어... 짱짱한데? 어이? 빼봐. 미덕, 빛, 섬광, 섬처치료. 좋아. 아주. 자, 여기 보면은... 혁은 보다. 희간비. 희간비. 크리처 소환. 마비 주식. 엠매신청. 블랙ucht. 무마리. standpoint. 네네베. monopol이야. 고등학교. 이거 prepaid. 파인 네. 개노뱅. 도대체. 예를 들어 뭐죠? 정말... 임메신청. 이 자동차 Falls. 아무것도 안쪽이. 다른 커버교 Eyeworks. 네네베. 아 로또 안 샀다고요? 왜 안 사셨어요? 고양이의 민첩함 봄의 지구력 오 건강이 4가 됩니다 동물 축소 일단 동물 현옥 이거랑 동물적인 능력? 민첩 건강에 버그 어 바크스킨 오 바크스킨 헬메지는 조카 치유했지 동물 현옥 이거를 갖다 빼고 그리쳐 소환을 넣자 어? 그리고 하이라 메시피레이식 회복한다고? 보통 상처치료 하나랑 그리고 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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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쳐 소환 자 이렇게 끼고 다닙시다 켈가를 버릴게요 켈가 켈가 버리자 어차피 탱커는 나 혼자면 충분해 뒤에서 열심히 싸잡길 애들만 있으면 돼요 빼버려 에헴 네 템 다 빼줍시다 그럼요 다시 한 번? 그들은 또 싸우고 있나보네 땅따 해보라고 그러는데요 적어도 당신 둘은 잘 노는군 이 세계로 갈 수 있으면 가나요? 아니요? 이 세계로 갈 수 있으면 가나요? 네, 이 세계로 갈 수 있으면 가나요? 이 세계로 안가나요? 이 세계로 갈 수 있으면 가나요? 또 다른 곳에서 가나요? Oh, you mean the two smallest things in all of Faerun? From what I hear, no woman could learn about Iron Fist manhood from you, Kelgar. What? I'll have you know plenty of women know about Iron Fist manhood. Plenty. They just all live up around Waterdeep, or they'd tell you. Kelgar, calm down. Calm down? I won't take those words from some twig of a girl who doesn't know enough to choose the right tavern to fight it? At least I learned my lesson from my tavern brawl, you fat-bellied little knee-h... Now, if you're done matching wits with me and coming up short, why don't you trundle back to your high chair and drink up your honor until it comes out the other end? Maybe later on, I'll come by to put you in your cradle. Huh? Wow. Fat-bellied little knee-high? That's good. Shut up, tail for brains. Huh? And here I thought, Meijers had nothing to offer the world. Tonkin, another a- Get your drink yourself, dwarf. Seeing as how you haven't paid for a single drop your entire stay here. Been wondering when you'd give in and grant me free reign over your head. I'm sorry, I'm sorry, I'm sorry. Some dwarves should never be allowed to walk the surface. Little freeloaders. 자 일단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케가를 빼고 예를 갖다 넣어주세요. 자네에 대한 이야기가 듣고 싶네. Like you care? If I didn't almost burn down your uncle's dumb establishment, I wouldn't even be here. Hey!! Oh, sto it, you drunk. 무슨 문제가 있다? 아카데미에도 잘 적응하지 못했다고 들었나봐요 성격이 이런데 잘 적응할 리가 없지 그런 자네가 자네임을 좀 더 잘 이끌어낼 수 있게 가르쳐주려고 한 거였어요 대머리 존모 부자 VS 풍성 존자 거짓 당연히 내 대머리 존모 부자 아니겠습니까? 대머리 존모 부자가 훨씬 낫지 않을까요? 자 이제 파티형 구성을 좀 다르게 해줄게요 쇠가 아이언피스트를 잠깐 빼주고 아이고 프레이븐? 넌 추방당했다고 들었는데 글레나가 그랬던 것처럼 뭐야 이거 혼자 나에 쳤잖아 모두 그만해 먼저 마흡을 싸우기 시작한다면 자네들 모두 체포하겠네 자 이렇게 일단 얘기해주고요 또 네 마흡사 기대돼서 또 네 찾아왔나보네요 뭐야? 아 뭐하는지 뭐야 와 개좋은데? 마법사 개사기인데? 마법사 개사기인데? 파이어볼 날리니까 그냥 다 죽네 그냥? 너 뭐하는 친구니? 와 마법이 그냥 짱이네 나도 마법사 할걸 야 야 뭐야 이거 마법 개사기인데? 마법 너무 사기인데요? 자 레드드래곤 디사이퍼 일로 가가지고 설득 하나 찍어주고요 설득 하나 찍어주고 설득 하나 찍어주고 피트 드래곤의 능력 피트 드래곤의 능력 자 그리고 로그 듣기 발견 자물쇠 따기 자물쇠 따기 자물쇠 따기 내가 많이 안 찍었으네 제주 넘기 조용히 탐색 함정 해체 까지 흥정도 찍을까? 이 친구? 흥정도 흥정도 찍어줍시다 이 친구 흥정도 찍자 잠깐만 탐색은 있어야 되고 함정 설치는 솔직히 필요 없거든요 함정 설치 필요 없고 조용히 이동도 솔직히 말해서 네 다른 애들 같이 다니니까 조용히 이동도 필요 없을 것 같아 흥정을 찍어 자 그리고 보면은 강인함 강인함 무조건 찍어야 돼요 이거 강인함 무조건 찍어야 됩니다 들어줘 그렇네 강인함을 찍어줘야지 애가 피통이 많아져요 드로이드 드로이드 듣기 듣기 발견 중간장 전승지식 네, 얘도 뒤가주고요 주문지식, 집중 연금술도 솔직히 말해서 연금술을 안쓸거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이렇게 3개만 찍어주면 될 것 같아요 전승지식, 주문지식, 집중 요정도만 찍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하나 찍을 수 있죠 하염 갈래? 트루 스트라이크 하급 냉기의 구슬 신속한 후퇴? 오 신속한 후퇴 이거 나쁘지 않은데? 자결하는 광선 크림 에로우 이렇게 찍어주고요 레버인터나이치 최고 미녀예요? 자 여기서 이제 키를 갖다 조정을 해줘야 해요 쓸 수 있는 마법 아 얘는 마법 그냥 다 쓸 수 있나? 얘는 마법 그냥 다 쓸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몇 개 골라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메모라이즈 한 주문 이런 거 다 쓸 수 있나보네 개꿀이네 오 뭐야 좋은데? 아 위저드는 이거 다 쓸 수 있구나 그냥 코터스테프 이거 빼 코터스테프 플러스 1을 갖다가 주고요 그리고 이 친구 뭘 쓸 수 있나 봅시다 무기 숙련 심플 일단 얘 거를 갖다가 로브를 갖다가 얘한테 주시죠 샌드의 상점 쪽으로 가줄게요 샌드의 상점으로 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가격 지금 흥정을 찍어놨으니까 가격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얘가 파는 거하고 얘가 파는 거 주인공이 파는 거하고 다른 집 바이든 수지 자 보면은 여기 206골드 잖아요 얘한테 줘서 패면은 뭐야 똑같은데 뭐지? 공정 찍어왔는데? 잠깐만 공정 불앱이잖아 아 그냥 제일 높은 애꺼 적용되다 보네 뭐야 되게 좋아졌네 제일 높은 애꺼 적용돼서 제일 높은 애꺼 적용돼서 네 어떤 방법으로 도와드릴까요? 여러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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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이믄 여러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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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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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follow me! I say yes. 아, well met again. And what can I help you? 자수정... 아니... 토파즈 1224골즈 찍었는데 왜 근데 차이가 없지? 뭔가 조금... 이상하긴 한데 일단은 그냥 진행합시다. 포토스텝 8. Heavy shield plus 1. Power shield plus 1. Everybody follow me! Yes! Ye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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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body follow me! 자, 그리고 여기서 봐야될게! 자, 그리고 여기서 봐야될게! What's going on? I'm listening? How can I help? Everyone follow me! Yes! Yes! Let me lead the way! You follow behind! 일단은 무기상점 한번 가줄게요. 무기상점에서 얘 스태프말고 다른 거 쓸 수 있나 봅시다. 스태프말고 롱보우나 이런 거 쓸 수 있으면은 롱보우 같은 걸로 원거리 무기로 갖다가 바꿔주는 게 좋겠죠. 스태프보다는 스태프에 뭐 다른 거 달려있는 게 있나? 스태프에 뭐 마법을 좋게 해주는 뭔가가 달려있나? 이건 뭐 없지? 포토 스태프에 뭔가 뭔가 네, 마법을 좀 더 좋게 해주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원거리 무기를 장착을 해줄게요 얘는 근데 마법을 무한으로 쓸 수 있는 건가? 뭐가 있나 보이네 ребята 이게 스크롤? 에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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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이! 폭력배드 다 혼내줘야 되는 게스트여가지고 폭력배드들이 좀 있어요. 폭력배드 폭력배드 뭔가 근데 주인공이 약간 전작의 주인공보다 좀 약한 것 같아요. 사진을 못 넣어서 그런가? 전작의 와모호보다 훨씬 약한 것 같은데? 이번 작품의 주인공은 전작의 와모호보다 너무 약한 것 같아요. 포상하러 갔다가 못 집어넣어서 그런가 봐요. 한없이 약한데? 이런 거 다 주자.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와우 이어가 안 들어. 내가 못 쓰는 거죠? 공기가 좀 약한 것 같아요. 내가 레벨업을 좀 잘못 시켜서 그런가? 파이터를 좀 더 찍고 난 다음에 레드드래곤 디사이플로 가야 하나? 레벨업에도 잘 안 오르는 것 같고 원에 비해서 뭔가 좀 많이 약한 것 같아요. 천천히 뒤돌아. 그리고 무기에서 손 떼. 너를 체포하겠네. 조용히 따라. 아니면 그 자리에서 지체가 될 테니. 음. 자. 술이나 운전하러 간대요. 오케이. 알아. 뭔지 뭔지 알아라. 내가 뭐 하려고 했었지? 아 그래. 무기. 무기 보려고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은 휴식 한번 취해주고요. 무기 한번 물어봅시다. 무기. 무기. 2. 2. 3. 3. 3. 4. 4. 6. 6. 7. 8. 8. 10. 10. 11. 12. 12.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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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미를 여쭙겠습니다. 아 살려줘 아 너무 아픈데? 아 살려줘 뭐야 당했는데? 이거 도망가야겠는데 이거? 잠깐만 이거 지는거 아니지? 와 뭐야 왜이렇게 세? 진짜 미치겠네 저장 안해놨는데 대망했네 대망했네 와 여기서부터야? 미치겠네 와 이게 이렇게 죽을 줄은 생각도 못했네 여기서부터 다시 해야되네 아 아 아 아 아 What in the nine hells did I water? I don't need anyone's help to turn you into ash. I- If you knew how dangerous I was, then you should have known better than it'll be- I HOPE! I didn't need your help. Those wizards, they're always staring into- Well, it's- Your- What?! Besides, I doubt you'll- Okay, get into it right now. Yeah? Aha. I say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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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은 아이템 다 빼줬고요 아 주워가지고 다시 해야되네 빠르게 좀 넘겨주고요 이렇게 해주고요 저희가 아이언비스트 빼버리고 약간 야 아직 나 싸우기 전이라구 뭐야 얘들이 다 해치웠네 뭐지? 벌써 다 해치웠네 잘했어 다 해치웠네 다 해치웠네 다 해치웠네 다 해치웠네 다해치웠네 다 해치웠네 다 해치웠네 I am listening. How can I help? Yes. How can I help? How can I help? Yes. How can I help? 이렇게 해주고요. 일단은 레벨업. 레벨업 하기 전에 저장. 저장을 한번 해주고요. 일단은 레드드래곤 디사이플을 계속 찍어줄게요. 레드드래곤 디사이플을 계속 찍고. 이렇게 보면은. 설득 하나 찍어주고. 오케이. 넘어가고. 예스. 트레이드. 트레이드는 발견. 생존 능력. 집중. 듣기. 전성 지식. 듣기. How can I help? 자, 로그는. 듣기. 물품 사용. 그냥 물품 사용 필요 없어요. 손재주도 필요 없고. 자물쇠 타기. 제주넘기. 조용히 이동 필요 없고. 탐색. 함정 해제. 자, 그리고 나머지 흥정. 찍고. 강인함 찍고. 소설어. 전성 지식. 좋은 지식. 집중. 만 찍어도 되죠? 그리고. 신속한 호텔. 그르쳐 소환. 플레이메어. 자, 일단 이렇게 다 찍어줬고요. 적들이 좀 많으니까 조심해서 저장을 해주고 플레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팔고 있는 걸 보여줄게. 자, 내가 팔고 있는 걸 보여줄게. 자, 24 골드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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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살 수 있는 거 보인다고 봅시다. 살 수 있는 거 보인다고 봅시다. 아, 이것도 줘야 된구나. 저luk. 뭐지? 어떻게 내가 도와줄까? 잘 лож는 거 보인다고 봅시다. 발음이 올라가죠? 해명이 올라가죠? 그런데 이거 윙데헤맷 이런거 하나 사줍시다 윙데헤맷 하나 껴줘고 얘도 태그헤맷 하나 사서 주인공은 깡패니까 낄 필요없고 미친 미친 미 싸움을 걸린다 마옥 짱 좋네 하.. 풍력배들이 마업 있어요 마업으로 풍력으로.. 자 무기 대장장이한테 무기샵 가가지고 군단의 주목 대거는 낄 수 있... 대거 낄 수 있네 볼트 라이트 크로스보 쓸 수 있네요 라이트 크로스보 끌까? 야 스태프 일단 끼고 다닐게요 스태프 일단 끼고 다니고 어차피 마법만 미친 듯 싸지 낄 거니까 부지 저걸 쓸 필요는 없겠지 일단 초소 주변 다 혼내주도록 합시다 초소 주변에 있는 깡패들 다 혼내줘야 되는 거거든요 안녕하십니까 경비대형 근무중인가 자네 근무 이동은 잘 되가나 여긴 조용하지 오이한 녀석들이긴 하지만 합이라 한 게 있거든 그래서 보통 조용하네 합이 자네 정말 신참이군 그렇지 않나 이봐 그 합이란 말이야 우리가 갱들과 거리를 두면 그 대가로 각각 순찰 도착점에 원하는 약간의 돈이 있는 거라고 야 괜찮은 합이지 그들은 한 블록을 불태우는 일이나 혹은 다른 폭력 같은 것을 하지 않아도 돼 모두에게 이득이야 게다가 우리 모두는 충분히 보상을 받아 보이야를 방해하면 죽게 되니 우리 자신의 일만 생각하면 그들 갱들은 우리에게서 떨어져 있을 거라고 자네의 인물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하는 거네 야식 먹자고요? 저도 야식 먹고 싶은데 야식 지금 먹을만한 게 없네요 아 그거 있긴 한데 컵라면 하나 있긴 한데 컵라면 컵라면 먹을까 컵라면 하나 끓여가지고 네 후루룩 먹어버릴까요? 내 의무는 내 가족이야 그러니까 오이아에게 대항하여 혼자 싸우려다 죽임에 당하는 것은 의미 없지 그리고 여분의 돈이 생기잖아 네버인터에서 살면 힘들다고 모든 사람들이 아직 지난 전쟁으로부터 회복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야 그럼 당신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만약 당신이 부패했다는 걸 알면 말이야 그들도 그걸 듣는다면 기뻐하진 않겠지 하지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모이아에게서 벗어날 수 없어 그녀에게 돈을 다시 되돌려줄 수도 없지 그럼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을까? 모아의 갱들이 아 모아이가 아니지 네 모이아의 갱들이 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당신이 들은 것을 내게 알려주게 문득 드는 생각이 내가 너에게 알려줬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면 좀 위험하다고 생각 안하나? 걱정마 자네의 비밀을 안전하게 지키겠네 자 자 자네가 꺼리지 않는다면 우리 대화를 끝내겠어 자네는 어떻게 끝내야 할 순차 업무를 갖고 있지 않은가 강구 지역에서의 치안 어 흥립 일단 아직도 세 곳에 초소를 방문을 해야 된대요 초소 일단 한 군데 방문했고 자 여기도 초소 있고 여기 초소 있고 초소 있고 초소 있고 초소가 총 세 군데 있죠 자 폭력패드 이거 혼내주고요 어 폭력패드 무슨 마음을 날려대 미쳐가지고 이 게임 조금 깔끔하다고 생각이 드는게 원에서는 파밍할게 너무 많았었는데 투에서는 그래도 네 막 이런데 막 이런데 아이템들 막 다 놓여져있고 이러지 않아가지고 파밍을 좀 적게 해도 돼요 그래도 좋은 것 같습니다 파밍 시간이 좀 단축됐다는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기술 voltage ary олов 혹시 하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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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장적인 러스칸 사람들은 새로운 도시에 도착하면 바로 도시에서 위협행위를 하지 자네가 아상한에게 뇌물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군 충격적인군 자네가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을 불쾌하기까지 하구만 선물을 제공할 뿐인데 말이야 선물을 자 나 이 돈을 가져가 그러면 난 자네는 보고해야만 할거야 하사관 자네는 명예로운 사람처럼 보이네 하사관 자네는 옳은 일을 해야해 자네가 맞아 이런 선물을 취하는 것은 다른 변절자처럼 나를 나쁘게 만들 뿐이지 자네가 오는 일을 해야 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전쟁이 겨우 끝났지. 그리고 러스칸 사람들은 또다시 소동을 일으키기 위해 분쟁거리를 찾고 있고. 그와 이미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러스칸 사람들이 우리 도시를 꺼내놓는 만큼 충분하다고 생각했었네. 행지처럼 들어와서 득실거린데요. 자네는 뇌물을 거의 받을 뻔했어. 예전에 자네가 어떤 것도 받은 적이 없다는 걸 어떻게 믿지? 알겠네. 자네는 내가 머뭇거리는 걸 봤잖아. 아직 나는 그들의 돈을 받지 않았네. 내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는 말을 하면 날 믿어줬으면 좋겠군. 그리고 여기서 일어난 이후로 나는 결코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거네. 얘기를 해도 좋아. 병변이 등을 돌리면 사람들이 해를 잊게 된다는 것만은 기억하겠나. 자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요. 이거 잘해주고. 어 미쳤냐? 뭐야 이거. 일단 휴식알 한 번 치워줍시다. 자 두 번째 초소도 완료했고. 세 번째 초소. 여기냐? 세 번째 초소. 세 번째 초소. 에이 에이 헤이 헤이. 원하시는 게 뭔가? 밤에는 바쁜가? 뭐 그냥 그렇지. 그럭저럭 원하는 거라도 있나. 오늘 밤에 일어날만한 수상한 것들은 아나? 경비대원 순찰을 끝내는 것보다는 대화하는 거나 문제거리에서 벗어난 것을 더 좋아한다네 자네 보통 거를 찾고 있나? 나 항상 돈을 많이 쓰곤 하지 첫 번째는 문제 거를 찾아내지 않는 거야 물론 자네에게 선택권이 없다면 경비대원 의무를 지켜야겠지 그리고 또 다른 비밀은? 또 다른 비밀의 방법은 적합한 친구를 만드는 거지 내 친구는 몇 명은 정말로 흥미를 갖고 있지 발각되지 않는 것에 말이야 나는 뇌물을 받으라고 하는 거고 이것에 대해 자네를 보고해야겠어 뇌물을 받은 혐의로 당신을 체포하겠어 체포하겠다고 하니까 싸움을 거네요 그렇네 뇌물을 받았으니까 죽어야겠습니다 오, 안돼 파하라가 죽어버렸네 일단 이, 어, 뭐냐 풍력배 중에 마옵 쓰는 친구 있거든요 이 마옵 쓰는 친구부터 일단 빨리 죽여버릴게요 나 왜 이렇게 많냐? 왜 이렇게 많이 다녀? 피가 여기 피가 많이 닿지 왜 이렇게 못해야돼? 뚝배기 깨는 이번 티폰 없냐고요? 뚝배기를 잡고 늘어뜨리는 자 뇌물 받아먹으려고 하는 놈들 체포해버렸죠? 잘했고요 자 혼내줬고 여기 줘서 아저씨가 안녕? 그래 아무튼 나는 그를 도와줄 다른 경비대원을 구하라고 말했어 우리는 거점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도 했고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에 모든 사람들이 경비대가 도와주길 바라지 하지만 그들이 당신 수당을 올려주진 않는다고 순철 업무는 어떤가? 너무 힘들지 않길 바라네 왜 물어보는 건가? 케일랩이 난도죄를 당했다는 소문이 거리에 돌아 그의 수아들이 날뛰고 있다고 들었어 움직이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훔쳐간다고 움직이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훔쳐간다고 배신죄들을 잡는데 자네가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변화는 언제든 생길 수 있네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대요 shit uh 아이고 물약 빨아버렸네 아이고 물약 빨아버렸네 eluja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